자 또 해볼게요. 자 오늘은 교재가 143쪽입니다. 143쪽의 8절 취득세 부과와 징수로 가죠. 이 취득세 부과와 징수는 이제 시험에 매우 잘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할 건데 일단 첫째 보니까 납세지가 나오는데 납세지는 뭐냐면 세금을 대체 누가 징수할 거냐 해서 세금을 대체 징수자가 누구냐 대체 어디에서 징수할 거냐 이걸 묻는 게 납세지예요. 이게 지난달도 한번 얘기했는데 일단 납세지는 일단 둘로 구분해요. 이게 국세일 때의 납세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일 때 납세지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납세자의 주소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그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그럼 보통 이제 국세는 뭐가 있냐. 그럼 저희가 배우는 국세는 크게 두 개인데 첫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이 두 세금은 항상 국세인 거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그 납세지가 돼요. 자 이제 지방세인데 지금 지방세는 어디가 되냐 지방세는 이제 물건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물건 해서 쉽게 물건 부동산인데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가 돼요. 근데 지방세 요건 이제 지방세는 특성이 뭐냐면 이제 물건지는 맞는데 이게 각각의 지방세별로 걷는 주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째는 물건지 물건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물건지 도나 구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물건지 시군구에서 걷는 지방세 이렇게 구분돼요. 그럼 이때 물건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이게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 다음에 물건지 도나 구에서 걷는 건 요건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물건지 시군구는 뭔세 요건 재산세예요. 이렇게 구분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갑시감 요번에 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어디에? 자 서울특별시. 아 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거죠. 그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누가 걷어간다. 자 취득세 누가 해당 물건지 특별시 광역시 도니까 여기 지금 특별시 어디 서울특별시에서 취득세를 걷어가요. 얘네가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자 세금 내고 등기 다 끝냈어요. 끝내면 나중에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럼 누가 걸어가요. 얘는 강남구청서 걸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방세는 걷는 주체가 구분되어진다 이거죠. 자 그럼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지방세고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예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 다만 말만 갖다 붙이면 돼요.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 내가 취득한 취득 물건이에요. 그래서 취득 물건 소재지가 돼요. 어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가 돼요. 다만 물건이 특강도가 원칙인데 실제 그 세금은 시군구에서 일산시군구가 되신 거대요. 쟤네가 위임징수하고 있다. 위임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면 되죠. 그래서 교재는 143쪽 보입니다. 맨위 1번 게이오. 자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 관할 때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도세징수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 실제 취득세 부과징수는 누가 합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신하게 된다고 되어있네요. 자 두번째 2번. 과세 대상별 납세지인데요. 그것은 1번부터 9번까지 쭉 되어있는데 1번만 보시면 1번. 자 부동산 어디?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 맨위 3번 갑니다. 자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2 이상의 2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군에서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을 취득물건 소재지 별 제 비출을 칠게요. 뭐의 비율로? 시값,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요. 참으로 취득세에서 무슨 안분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시값, 표준액으로 안분한다고 보시면 돼서 전부 다 안분한 타 모의 비율로 시값,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144쪽 갑니다. 두번째 부과징수인데 저희 처음에 어찌 보면 부과징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인데 자, 볼게요. 부과징수입니다. 네, 더 쉽게 징수방법이에요. 징수방법 대체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거냐 이런 건데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 당연히 예외적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징수방법은요. 원칙적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취득자가 직접 계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자, 그럼 신고납부는 분명히 취득자 본인이 계산해서 내는 건데 다만 신고납부는 항상 언제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취득이 됐다. 그럼 대표적인 게 취득방법 매매였다고 가정하면 언제가 취득한 날 잔금을 준 때가 취득이래요. 그날로부터, 이날로부터 쭉 와서 자, 며칠 내신 거예요. 보통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항상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고납부. 그래서 이거는 취득자가 개인이건 취득자가 법인이건 똑같아요. 전부 다 60일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 가난하건마다 하는 얘기인데 상속받으면 좋아요 슬퍼했더니 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슬픈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상속이 돼요. 사망이 됩니다. 사망. 이 사망한 걸 제가 뭐라고 하냐? 상속 개시일이라 합니다.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이 됐다. 그러면 사망한 게 가령 3월 10일 날 사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부터인데 이때부터 6개월 내에가 아니에요. 상속은 사망일 속하는 그 달의 마릴부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부터? 그 달의 마릴로부터예요. 마릴로부터. 마릴로부터 쭉 와서 6개월 내에 신고가 돼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돼야 돼요. 조심하세요. 사망일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부터가 아니고 사망일 속하는 달의 마릴부터. 언제부터? 3월 31일부터 6개월에 신고예요. 다만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었다면 그땐 9개월 내요. 그래서 상속받는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인데 저는 얘만 기억하면 돼요. 6개월에 신고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상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언제까지? 전부 다? 60일 이내에 신고해요. 그래서 상속을 제외하고 모든 건 다 60일 내에 신고다. 단 상속만 언제부터? 그 달의 마릴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게 돼요. 자, 그럼 신고는 아픈데 이번엔 특례 좀 볼게요. 특례인데, 이 특례 규정은 이따 보겠지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는 일반 건물, 일반 과세 물건이에요. 일반 과세 물건이고 이거 61일 신고 납부 다 끝낸 거예요. 끝냈는데 이 건물을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게 사치성 재산으로 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대요. 그러면 일반 건물일 때하고 사치성 재산일 때하고 그 세금에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야 돼요, 이것도. 언제까지 내냐? 그 중과세 사유가 된 날 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쭉 와서 며칠 내에 똑같아요. 30일 내입니다. 30일 내에 그래서 이 기간에 직접 30일 이내에 직접 뭐합니까?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면제받았어요. 면제 국가가 내지 말래요. 면제받으면 보통 면제는 뭐냐면 어떤 공공의 목적이에요. 그 취득한 목적물이 공공성을 띠는 경우는 취득세를 국가가 면제해줘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지난달도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종교용 건물 같은 거. 이런 교회나 성당 같은 거는 세법상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다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해당 요건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교회면 교회 성당이면 성당 절이면 절 해당 용도에 써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공의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대요. 즉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정부는 그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면제된 다음에 나중에 추징 사유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 추징 사유 발전일로부터 똑같아요. 며칠래? 30일내입니다. 30일내입니다. 이 기간이네. 이 기간이네. 직접 뭐합니까?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몇일 내에? 30일내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례가 있다. 그럼 결국은 다시 대전제는 언제까지예요? 60일내에 신고입니다. 상속받으면 달의 마리부터 6개월, 9개월 내에가 되고 다만 추징되면 둘 다 똑같이 사유 발생한 날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일 내에? 30일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신고납부가 돼야만 그 이후에 등기도 가능하고 얘도 그 이후에 등기 가능하고 이 둘 다는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신고납부 돼야 등기가 가능해요. 신고납부 안 되면 소유권 등기를 전혀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되기 전에 나는 일찌감치 일찌감치 뭐 할 거야 등기할 거야. 얘도 사망하자마자 뭐 할 거야. 등기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이 이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 기간 전이라도 나는 일찌감치 등기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신고냐 어차피 이 기간이 이 기간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신고납부 돼야 등기 가능하거든요. 신고납부 돼야 등기 가능해요. 그래서 기간만 존재할 뿐인데 다만 그 기간에 앞서서 등기한다면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돼야 등기가 돼요. 그러면 나는 법이 정한 기간보다 일찌감치 등기하면 언제까지 등기하기 바로 전까지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같이 볼게요. 교재 144쪽의 2번입니다. 부가와 징수 1번 볼게요. 신고납부입니다. 첫째 일반적인 신고기간인데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단 과류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축소를 말합니다. 그로부터 60일 내에가 돼요. 단 상속계약의 경우는 언제까지? 상속계시 1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마리부터 언제? 6개월 실종되면 실종선고 1일이 속하는 마찬가지 달의 마리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칙은 언제까지? 60일 내 상속은 6개월 9개월 내 신고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밑에 3번이 있는데 두 개는 묶어줍니다. 두 개는 묶어요. 두 개가 특례 규정인데 2번 중과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라고 돼 있죠. 보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되었대요. 되면 그 중과세율 대상이 된 날부터 몇일 됩니까? 30일 이내에 마찬가지 해당 중과세율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30일 내에 신고납부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비과세 과세 면제 경관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된 경우죠. 보죠. 2법 기타 다른 번명에 따라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관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 언제까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똑같이 몇일 됩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죠. 네 번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상황을 공부에 등기한 경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보다 앞서서 일찌감치 등기할 때 일찌감치 등기하는 경우가 속하는 건데 보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상황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인데 보죠. 위 1번부터 3번에 따른 신고납부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관련된 그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상황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경우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61일 6개월인데 그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하기 바로 전까지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칙적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우측으로 가죠. 145쪽인데 예외가 볼게요. 그럼 분명히 원칙이 신고납부인데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전부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뭐 6개월 내에 신고납부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칙이 신고납부인데 결국은 신고납부가 신고납부가 불이행된 경우에요. 불이행 불이행은 두 가지에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허위 신고한 것도 있죠. 이 상태가 되면 어쨌든 정부는 고지서에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요. 다만 신고납부가 안되거나 허위가 되면 대신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죠. 자 뭘 붙이냐 정부는 가산세라는 걸 붙이게 돼요. 뭘 붙여요? 가산세에서 이렇게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에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이런거에요. 어떤거냐면 자 분명히 취득했어요. 자 취득이 되면 아까도 기부는 언제까지 보통 기부는 60일내 60일 이 기간 내에 직접 뭐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게 일단은 원칙인데 가령이 때 신고납부를 안했다 이거야. 안했다. 안하면 신고납부하는게 나중에 걸려요. 나중에 이게 적발이래요. 걸려요. 걸리면 정부는 이때 신고납부하는 무슨세하고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뭘 합쳐서 그죠? 가산세를 합쳐서 두개를 합쳐서 합쳐서 고지서로 세금을 추징한다 이거죠. 이걸 갖고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추징하게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이렇게 신고납부가 아니면 무조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보통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그럼 대체 가산세가 얼마나 붙냐 이건데 자 볼게요. 가산세는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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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가산세가 하나 있구요. 둘째는 뭐가 있냐면 나쁩니다. 나쁨 그래서 나쁨 불성실 가산세 두가지 다시 신고 불성실도 또 두개가 있어요. 첫째는 무신고가 있어요. 무신고 무신고가 있고 둘째는 과소신고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해버린거죠. 과소는 했는데 어떻게 작게 한겁니다. 다시 무신고가 또 두개 과소가 또 두개에요. 그래서 무신고가 이게 부당하게 무신고가 된건도 있고 일반적인 무신고된 것도 있어요. 과소도 부당하게 과소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과소인 것도 있어요. 그럼 이때 부당하다 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이중계약서 허위계약서에서 이때는 40%를 붙이게 돼요. 40% 다만 얘가 일반 무신고다 20%가 되고 일반과소는 10%가 이렇게 붙게 돼요. 대신에 납부분성실인데 얘는 일반과 부당 안 따져요. 무신고는 하루 0.03이에요. 하루 0.03%입니다. 하루 0.03%씩 붙게 돼요. 예를 들게요. 그럼 아까 취득해서 이게 법정기한이에요. 이때까지인데 이때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합시다.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신고납부를 안 했대요. 이것도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부당하게 부정 무신고 부당하게 무신고 했대요. 쭉 연체한 다음에 걸렸어요. 언제까지 걸리냐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부터 100일 만에 무려 100일 만에 걸렸대요. 걸리면 정부는 취득세 안낸 걸 아까 100만원하고 뭘 합쳐서 가산세를 합쳐서 그럼 이게 계산해 봐야지. 해볼게요. 첫째 신고에 관련된 거 원래 신고액이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 곱하기 부정 무신고입니다. 부당 무신고입니다. 이거네요. 몇 퍼센트? 40%예요.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만원이에요. 납부도 안했죠? 그럼 납부불성실 갑시다. 납부에 대한 거 얼마 곱하기? 역시 100만원입니다. 안낸 건 100만원이니까 요거 곱하기인데 이거에 그냥 곧장 0.03이 아니고 하루마다마다 0.03이에요. 이게 뭐냐면 체납한 일수 납부기한부터 적발된 날까지 체납한 일수를 곱하는 거예요. 며칠입니까? 100일? 그럼 100만원 곱하기 100일 곱하기 0.03%예요. 얼마인가요? 3만원? 3만원 그럼 가산세가 43만원이에요. 그럼 취득세 100만원 가산세 43만원 합쳐서 얼마? 140 아이고 143만원에 고지서를 보낸다 이거예요. 요걸 보내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납부지만 이행한다면 무조건 뭐가 붙어요? 가산세 보낸다. 자 볼게요. 145쪽 갑니다. 예외 보통 징수인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월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돼있죠?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법입니다. 기역번 뭐가 넣어요? 무신고예요. 2번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법에 따라서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반 무신고입니다. 100분의 20이 붙어요. 다음 2번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 사기 나왔죠. 100분의 40 자 2번 과소신고가 상세의 2번 마찬가지예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어떻게 적게 신고해서 일명 과소신고합니다. 100분의 12부터요. B번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과소신고하면 다음 금액을 합친다고 되는데 합치는 건 내비두고요. 자 146조가하면 외누에 그 첫 번째 점만 보세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과소신고하면 100분의 40이 붙어요. 100분의 40이 붙는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굳이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밑에 두 번째 점은 무시하세요. 두 번째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이는 다음식을 적용한다 되는데 2번 밑에 보면 공식 끝에 가면 만 분의 3 즉 0.03 어제도 그런 분이 있던데 0.03 왜 만 분의 3입니까? 미치겠어요. 아니 실제 그런 분이 많아요. 왜 만 분의 3이 0.3 이지 0.03 이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만 분의 3이 0.03 이에요? 하여간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어쨌든 만 분의 3이 0.03 그런데 혐의 뭐가 나냐? 혐의 둘 다 나냐? 얘도 날 수도 있고 얘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적인 관계는 둘 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산세 다시 한번 원칙이 61일 6개월에 신고납부가 신고납부가 이행하는데 무조건 뭐가 붙어요? 가산세부터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무조건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고 이제 3번 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중가산세라고 되어있는데 이 중가산세는 저희 취득세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 어떤 세금도 없고 취득세에만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중가산세는 어디 취득세만 있는 제도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만 있는 특징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볼게요. 이 중가산세가 뭐냐면 취득세만 있는 제도인데 제목이 중가산세 취득세에만 취득세에만 있는 취득세에만 있는 제도인데 중가산세는 뭐냐 결국은 등기하지 않고 쉽게 미등기예요. 미등기 전매 전매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원래 민법에 가면 등기하려면 팔 수 없다고 했는데 세법은 등기에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몰래 팔아 치운 겁니다. 팔게 되면 가산세 무료 80%를 붙여요. 중가산세인데 보존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합니다. 한 경우 산출세액에 대해서 네모체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하고 팔면 80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중가산세 적용서 제외한데 다음에 밑에 봐요.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과세 물건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지목변경이나 차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 등이었어요. 이 두 개는 중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 가산세가 없나? 아니에요. 그 동거 다음 1번 2번은 일반적인 가산세는 있어요. 있고 대신 뭐만 없다? 중가산세 80%만 없는 거지 일반적인 가산세는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가산세 몇 퍼센트? 80%가 붙는다. 이렇게 보고 맨 밑에 핵심 체크 좀 볼게요. 법인 장부의 작성과 보존에 따른 가산세인데 핵심 체크는 법인만 해당돼요. 개인은 해당이 없고 회사 법인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취득세 납세 물건이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된 증거 서류를 작성해둬야 한다. 즉 장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건데 회사가 장부 없는 회사 봤어요. 장부 다 있어요. 회사마다. 그런데 없다면 2번 봐요. 지방세 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1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된 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즉 결국은 장부가 있는 경우는 책인데 장부가 없다면 10%의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법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장부가 없는 기업이나 저도 심지어 저도 개인 사업자인 저도 장부가 있는데 없다면 몇 퍼센트? 10분의 10 가산세를 붙이게 돼요. 그런데 더 번가다간 건 이게 재작년도에 시험에 나섰어요. 10분의 10 참 별 참 낼 게 없다 보니까 별걸 다 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번째가 4번 수정신고인데 141쪽에 수정신고가 있고 맨 밑에 보면 5번에 기아노 신고가 있죠. 두 개 묶어줄게요. 수정신고하고 기아노 신고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 돼요.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 되게 돼요. 뭐 된다고요? 가산세가 감면 되게 돼요.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바꿔서 밑에 5번부터 5번 맨 밑에 5번 기아노 신고부터 볼게요. 이 기아노 신고는 뭐냐면 보세요. 기아노 신고인데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산세는 감면 돼요. 가산세가 감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보통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취득되면 언제까지 신고해요? 쭉 아까 며칠내? 60일내 이 기간에 직접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저게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그런데 신고납부를 안 했어요. 허위신고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안 하면 나중에 언젠가 뭐래. 언젠가는 적발돼. 걸려 걸려. 적발되면 이때 안에는 무슨 세하고 취득세하고 뭐하고 그렇죠? 가산세하고 합쳐서 고지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돼요. 이거 뭐 계속 얘기한거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얘가 신고납부할게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인데 일반 부당 안 따집니다. 적발되는게 일찍 걸리는게 좋을까요? 늦게 적발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내가 신고납부 안하고 100일만에 걸리는게 좋아요? 1년 만에 걸리는게 좋아요? 언제 걸리는게 좋을까요? 1년? 왜? 아니에요. 늦게 걸리면 걸릴수가 안좋죠. 왜냐하면 자 봐요. 신고 안했어요. 그죠? 무신고잖아요. 그럼 얘가 일반 무신고라고 합시다. 일반 무신고고 100일만에 걸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가산세 한번 매겨봅시다. 신고 불성실원 똑같아요. 얼마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일반 무신고 20% 얼마인가요? 20만원 자 납부 불성실이에요. 100만원 곱하기 몇일만에 걸렸어요? 100일 지났어요. 자 101 곱하기 0.03 그럼 3만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300일 만에 걸렸다. 그럼 100만원 곱하기 301 곱하기 0.03 하면 얼마? 9만원 돼요. 일찍 걸리는게 낫죠. 왜? 늦게 걸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변동이 없지만 늦게 걸리면 뭐는 커져요? 납부 불성실은 점점 커져요. 체납일수가 길면 길록 가산세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면 넌 가령 납부 불성실은 예입니다.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3년 만에 걸렸어요. 3년 만에 3년 만에 걸려도 신고 불성실은 변동이 없어요. 납부 불성실은 3년 동안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거의 그래요. 그렇게 한 1년 1년이건 6개월이건 한참 뒤에 정부가 잡아내가고 가산세를 보내면 납세자가 열희미 열 명 다 쫓아와요. 쫓아와서 난동을 비워요. 뭐라고? 내가 세금 안 낸 건 인정한다. 근데 왜 이렇게 가산세가 많냐? 너네가 일부러 다 엿매기려고 늦게 잡어내가지고 가산세 많이 보낸 거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공무원하고 납세자하고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국가 입장은 늦게 국가 입장은 일찍 발견하는 게 좋죠. 왜? 국가 입장은 늦게 발견하다가 계속 발견 못 하는 수도 있어요. 계속 영원히 그 국가는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데 국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발견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납세는 어떻게 해요? 가산세 많다고 타박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그럼 좋다. 너네가 이후에 어쨌든 간에 법정기간에 신고 안 했지?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잡어내서 그때 가산세 많다고 타박하지 말고 이때부터 일정기간 내에 네가 신고하는 걸 다시 신고해. 그럼 되잖아. 그죠? 왜? 네가 이후에 어쨌든 일부러 안 했건 몰라서 안 했건 까먹어서 안 했건 안 한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정부가 잡아내기 전에 네가 와서 다시 신고해. 그러면 가산세 만찬은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기한 지나서 뭐한다? 신고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해요. 그럼 언제까지 하냐? 방금 얘기잖아요. 적발되기 전까지 하면 돼요. 국가가 잡아내기 전까지. 근데 이 문제는 국가가 적발한다는 게 이게 너무 맹목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100일만에 적발되는 것도 있지만 한 3년만에 적발되는 것도 있어요. 적발되기 전인데 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1개월 내. 1개월 내. 알아? 이거지. 또 있어요. 적발되기 전 1개월 넘었어. 그럼 최대 6개월 내. 이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 6개월 내. 이렇게. 그래서 1개월 내 하면 대신 너 이뿐이니까 가산세 50% 까줄게. 이거예요. 6개월 내에서 가산세 너는 20% 까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신고 나서 신고를 다시 하는 게 이게 뭔 신고? 기한 후 신고고 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해? 가산세는 이렇게 이렇게 감면 되게 됩니다. 자. 복귀 5번부터 맨 밑에 5번 갑니다. 기한 후 신고인데 법정 신고기한까지 밑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쉽게 무신고한 자예요. 무신고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 차항이 지방세법에 들어와서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제하기 전까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해야 한다. 자. 언제까지 합니까? 2번 자. 법정신고기한지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 시켜줍니다. 몇 개월 내야면? 1개월 내야면 또 넘겨봐요. 두 번째 또 있어요. 2번 아, 9 뒤에 가면 자. 다만 1개월 경과 6개월 내야면 얼마가 됩니다. 100분의 20을 감면 시켜주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애가 가는 게 뭔 신고? 이게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147점 맨 위로 올라가면 4번 수정신고로 갑니다. 4번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또 뭐요? 자, 보죠. 수정신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가산세가 감면 됩니다. 수정신고 또한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기한 후 신고하고 거의 좀 비카 비카해요. 비카 비카한데 조금 달라요. 자, 취득했어요. 취득하면 아까 신고납부 웨실래 신고납부 60일에 요 기간에 직접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안 했죠. 그죠? 요번에 했어요. 했다고 했는데 100만원 날놈이 70만원만 했어요. 70만원만 즉 과소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과소 신고했어요. 얼마나? 무려 30만원이나 과소신고했죠. 그럼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역시 얘도 뭐한다? 적발돼. 더 길게 올게요. 그림을 언젠가는 적발돼. 걸려 걸려. 적발되면 나중에 제가 안낸 뭐 취득세하고 얼마 30만원이죠. 과소 납부한 거 30만원하고 뭐하고 합쳐서 가산세가 합쳐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뭘 받게 돼요? 고지서를 받게 돼요.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국가가 늦게 발견하면 발견할 수 없는데 가산세가 커지겠지. 그죠? 그럼 똑같아요. 네가 허위 신고했지? 그럼 우리가 적발하기 전에 네가 와서 양심껏 모아라. 와서 신고하라. 30만원 더 내겠다고 신고하라. 이게 수정신고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죠. 신고를 안 한 애가 늦게 하는 게 뭐고? 기한 후 신고. 하긴 했는데 허위 신고하는 게 뭐고? 수정 신고예요.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마찬가지로 적발되기 전까지 하면 돼요. 다만 기간이 있지. 언제까지? 법정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기한부터 1년 내 법정기한부터 2년 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내 하면 50% 감면 1년 내 하면 20% 감면 2년 내면 10%가 감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특징은 가산세 감면인데 다만 수정신고는 언제예요? 허위 신고한 애가 기간 후 신고는 언제예요? 얘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자 보죠. 147조기 맨 위에 4번 수정신고 갑니다. 자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관계법이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방세단체의 장위 지방세관계법이 따라서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경정해서 통제하기 전 즉 적발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대요. 자 다만 맨 밑에 갑니다. 3번 자 1번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서 추가납부할 수액이 있으면 어떻게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핵심체크법입니다. 자 가산세관면 1번 법정신고기한 지난 6개월에 신고했다. 100분의 50이 가면 둘째 1년 이내에 있다. 100분의 20이 가면 셋째 2년에 있다. 100분의 10이 각각 감면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수정신고가 됐건 기한신고가 됐건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서 예제 볼게요. 예제 1번 148쪽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와 징수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납세 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했다. 100분의 50이 아니에요. 100분의 80 아까 중가산세에서 미등기 전매하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했었죠. 두번째 재산권을 공부해 등기하는 전 언제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쵸? 세번째 등기등록관서장은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보적이 발견되면 다음달 11일까지 시장군속에 통제한다는데 요건 솔직히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국가가 나에게 통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 없고 네번째 취득세 납세무가자가 신고 혹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이나 원프족세액에 지방세의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해서 보통징수한다. 분명히 신고 납부한다면 계속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붙으면 전부 다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가징수였고 넘겨볼게요. 그 뒤로 가면 150페이지 맨 밑에 3번입니다. 제목이 면세점인데 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에요.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언제 과세하지 않냐. 내가 취득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그 취득가액이 얼마 50만원 이하입니다. 내가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50만원까지는 취득세를 정부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취득가액이에요. 얼마까지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의할 게 절대 취득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하지 절대 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겠다. 자 볼게요. 면세점 제도는요. 납세자의 영세부담의 배제와 과세 업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일정 수량이나 금액 이하일 때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 쓸번 나오네요. 자 뭐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취득가액이 취득세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게 되고 또 두번째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납니다.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이 원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혹은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만한 땅이 있어요. 땅. 이게 1억짜리 땅인데 요번에 땅을 샀어요. 요만큼 얼마치 50만원어치 자 사게되면 분명히 취득금액이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럼 세금을 안내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놓고나서 1년 내에 옆에 땅을 또 샀어요. 또 50만원어치 금액만 놓고 따지면 과세를 하면 안되겠지. 그죠. 하지만 처음에 사놓고 나서 또 산기간이 요기간 1년 내에가 되면 비록 2번 샀지만 1번으로 봐요. 전부 다 1번으로 봐요. 1번으로. 얼마가 돼요? 100만원 되죠. 이러면 둘 다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럼 세금 안내고 사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떻게 이게 처음에 사놓고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사면 돼요. 또 1년 경과 또 1년 경과 계속 이렇게 취득하면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1년 경과하게끔 취득하게 되면 전부 다기 때문에 세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1억짜리 땅도 그렇게 하면 돼요. 몇 년 동안 그 짓 하면 돼요. 200년 동안 그렇게 사면 세금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취득금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자 151조 가지고 네 번째 부가세 갑니다. 부가세는 체크 좀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부가세인데 두째 주에 두째 주 시간에 부가세를 배웠는데 모든 세금은 항상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볼게요. 요즘에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 같애 선선한 게 그냥 아침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따뜻하고 그런데 너무 햇볕이 눈부셔 갖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니 또 이상하게 또 쳐다보대요. 그 제가 요즘에 몸도 좀 많이 아끼는 편인데 특히 아끼는 부분이 눈이에요 눈 제가 작년도까지 2016년도 8월 11일까지 안경 썼었거든요 안경 썼어요 근데 지금 왜 안 쓰냐 렌즈 꼈냐 아니요 거금들여서 나식 수술했어요 원래는 그전에는 그전에는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못했어요 못한게 돈이 없어서 못한게 아니고 돈을 싸질러지고 갔어도 의사가 안된대요 왜긴 왜요 딱 한가지 강막이 얇아서 안되지 그 실력이 되게 나빴어요 실제 엄청 나빴어요 마이너스였는데 그 마이너스인데도 하긴 했는데 조금만 하면 근데 마이너스가 쬐끄말로 뭐라고 하면 안경 벗으려고 하는거지 그거 많이 하려고 해도 강막이 너무 얇아서 못한대요 계속 못했어요 이거 제가 옛날부터 하려고 한건데 라섹도 있고 별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도 이맘때 쯤에 딱 이맘때 쯤이네 도연치 않게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 나식 수술이 되어있어요 그 순간 생각한게 야 지금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기술력이 더 좋아졌겠지 해갖고 병원에 혹시 가봤어요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았더니 과학의 발전이 된대요 와 역시 과학의 발전은 참 뛰어난거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에요 했더니 280만원 달래요 왜 그렇게 비싸요 라식 70만원 아니에요 70만원 라식도 있대요 근데 이건 당신은 못한대요 왜? 강막이 얇아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건 특이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기술을 해갖고 해결냈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안 나빠지려고 처음에 이거 해놓으니까 세상이 참 암담하다고만요 첫날 한날은 배주도 안왔어요 글씨고 뭐고 제가 8월 광복절 전날인가 했는데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씨가 안보여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근데 돋보기 쓰면 또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지 병원 쫓아갔죠 또 그랬더니 나이가 나이만큼 노안도 같이 온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돋보기를 맞추라고 또 처방전을 써도 돼요 그래서 돋보기도 맞췄어요 또 그래서 수업할 때 되면 이렇게 돋보기 쓰고 이렇게 책 보고 근데 문제는 이 원근감도 없어진 거예요 저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어요 수술하고 나서 여기도 못 내려갖고 후덕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 가다가 넘어졌어요 왜냐면 안경을 20년 쓰다가 뚝 벗었잖아요 20년에 뭐 이샤한 25년 썼는데 그 벗었더니 심지어는 뭐 저희 글쎄 글쎄 골프 치는 말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골프도 치러 갔어요 9월 달에 저 골프장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골프 치면 퍼팅이라는 건 나왔는데 원근감이 없어서 퍼팅한다고 치다가 그 바닥 다 긁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엄청 놀랐어요 별거 그래서 요즘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부신 거 하나 아주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도 참 비싼 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비싼 거 못 사고 그냥 무난한 걸로 요즘에 눈이 소중해요 대게 소중합니다 그래도 한 몇 년 가야 될 거면 280만원 썼는데 이게 제 비자금 다 들어갈 건 거예요 집에다가 얘기했죠 100만원 주고 했다고 280 주고 했다고 하면 또 자기는 또 뭐 안 해달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150일 정도 갑니다 자 부가세 가인 자 부가세인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취득세인데 자 항상 본세가 있으면 이게 본세죠 본세에 있으면 항상 얘에 대해서 더 붙는 세금이 있다 이게 부가세죠 부가세 그래서 취득세가 있고 그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가 두 가지에요 취득세가 납부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 취득세가 감면 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쉬워요 감면 될 때 붙는 건 감면 받은 금액이 20%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끝나요 얘는 그냥 끝나요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납니다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인데 얘는 왜 그럼 중요하냐 얘는 별도의 별도의 계산을 해야 돼요 보통 부가세가 계산이 없거든요 근데 얘만큼은 별도의 계산이 수반돼요 또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붙어요 첫째는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하나 붙고요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의 부가세가 붙게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계산방법 하라고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내가 취득한 취득가격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입니다 2%는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에 10%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10%를 붙이게 돼요 자 지방교육세인데 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보통 대부분 일반적 경우가 있고 둘째는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일반적 경우가 있고 주택이 유상취득이 있다 이건데 일반적 경우부터 가면 어떻게 해요 얘는 취득가격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취득세의 표준 세율 빼기 2%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에 20%를 붙여요 이 금액에 20%를 붙이게 돼요 두 번째 주택이 유상취득되었대요 얘는 주택만 되는 겁니다 주택이 매매된 건데 방법은 같아요 자 취득가격입니다 곱하기 주택의 세율 주택의 세율 곱하기 50%래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얼마? 20% 이렇게 붙여요 그럼 계산 공식만 주라고 적었지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그죠? 자 그럼 교재 121쪽 가봅니다 121쪽에 보시면 121쪽에 보면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세 세율표가 나올 거예요 121쪽에 자 볼게요 저거 보면 취득세 세율표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뭐 매매가 됐다 뭐 됐다 쭉 나오는데 예를 들게요 어떤 갑임 잘 봐요 이번에 이만한 건물을 취득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어요 증여 얼마짜리 건물인데 1억짜리 건물인데 그럼 121쪽에 봐요 자 증여받았대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있죠 증여 자 일반인간의 증여 얼마? 1000분의 35 비영리자 1000분의 28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일반인거 아니에요? 그럼 자 취득세부터 갈게요 취득세 갑니다 얼마 곱하기 취득가격 1억이에요 곱하기 취득세 자 표준률 아버지와 아들 간인거 얼마 3.5%에요 그럼 취득세 얼만데 350만원이에요 350만 이거 내야 됩니다 내야 되니까 이제 부가세 두 개 내야 돼요 이거 이거 자 첫째 농특세 갈게요 그럼 농특세 어떻게 하냐 취득가격 1억하고 똑같아요 곱하기 무조건 몇 퍼센트 무조건 2% 무조건 2% 무조건 2% 얼마입니까 200만원이고 요금액이 얼마 10% 20만원이에요 그럼 농어촌특세 2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건물이 증여된거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쓰면 돼요 그대로 갑니다 일단 얼마 곱하기 취득가격 1억 곱하기 뭐 빼기 뭐 표준세 빼기 2% 그럼 아까 취득세율이 3.5요 3.5 빼기 1.5 150이네요 150 요금액에 20% 얼만데요 30만원 그럼 취득세 그럼 취득세 150만원 농특세 2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 이런 상태에요 자 똑같이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갑임 주택을 샀어요 주택 매매를 샀어요 매매 주택금액 1억이고요 조건 국민주택규모 초과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요 세술됨 그럼 저의 놈의 취득세를 내면하라 자 121조값 나오죠 주택이 유상취득되면 첫째 6억이하 1% 9억이야 2% 되는데 1억이면 1%죠 그럼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취득세 자 주택의 세율 몇 퍼센트에요 1%입니다 얼마에요 100만원 그럼 취득세 100만원이에요 자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 농특세는 제가 방금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된다 했죠 그죠 초과 안되면 농특세는 비과세가 돼요 주택은 그래서 초과 된다고 치고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똑같아요 무조건 몇프로 2% 그래서 무조건 2% 2% 얼마정도에요 200만원이고 요금액이 얼마 10% 20만원이에요 자 세번째 지방교육세 갑니다 지금은 주택이 유상취득된거니까 요거로 가죠 요거로오케 가요 얼마 곱하기 취득가격 1억이에요 곱하기 주택에서 지금 몇 퍼센트였어요 아까 1%에요 1%에 50% 그 0.5 네요 그죠 0.5면 50만원이고 요금액이 얼마 20% 오이는 10 10만원이에요 그럼 결국 취득세 얼마 100만원 농특세 얼마 20만원 지방교육세 1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되어지게 돼요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봅니다 151쪽 4번 부가세 농어천 1번 원칙 취득세 표준율을 2%로 해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 10%에 상당하는 농특세를 붙여요 단 예외 감면받은 원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붙이게 됩니다 지방교육세 밑에 원칙만 보십시오 원칙 취득 물건에 대해서 표준세 표준세를 해서 1,000분의 22%를 빼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죠 다만 유산거래 즉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100분의 50을 곱해해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하고 좀 쉬었다가 153쪽이 취득세 비과세부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